진짜 빛나는 분들이죠? 네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쌍언니가 MC가 되버리니까 대답할 사람이 없네 나 여기서 처음 한 분단 말이야 나 지금 너무 재밌어 티어라 작곡가님께서 네 뭐예요? 뭐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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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까요? 애가 서른 속에 서른 속에 서른 속에 상이동시키 롤리폴리카인가요? 진신? 보고싶어 띠아모 그리고 우리 둘만의 암호 때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라는 이런 수화가 어쨌든 소녀니까 좋았어요 뭔가요? 알고 찾았어? 뭐 열쇠도 찾고 전화도 걸려 암호를 찾았나 봐요 결국 못 찾은 건가 봐 암호를 찾는 거야? 난 찾는 거야 아무도 몰라 잠시만요 여기서 언니가 어? 안녕 안녕? 이러면서 안녕 고마워 그거는 누가 알려줘야 돼? 나는 사람의 성품과 마이 나이가 필요 없거든요 사랑이 나 나 내 공개 셀카에요 라면 하하 이런 게 궁금하신 건가? 네 끝났습니다 집밥 비쎄지 있는 와 우리 이제 잘 씻잖아 그래 근데 우리 마크가 데뷔처에 너무 바빠니까 정말요? 준비하는 게 뭐예요? 준비하는 게 뭐예요? 어? 저한테 한 번 차로 하고 있는데 아 진짜? 그건 내가 못 읽어요 지현이가 이 질문을 가장 힘들어 해요 왜 웃겨? 이상하지? 하지 말라 못해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진짜 잘 닮았어요 진짜 잘 닮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? 왜? 귀여워 왜 이렇게 맛있는데 이 사진을 찍은 게 어디예요? 아 이거 뭐지? 캐릭터 그린 거라고 아 단발머리 해서 캐릭터 뭐야? 나를 저렇게 그린 거야? 뭐예요? 앞머리가 요즘 요즘 앞머리 요즘 앞머리인데 앞머리야 아 담미야 삶의 정의 2단계 1제분 2컵 4작word 1달